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런던에서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로렌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의 남편인 마크는 뜬금없이 신혼여행은 꼭 한국으로 가길 원한다면서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따뜻한 나라인 하와이나 휴양지로의 신혼여행을 꿈꿔왔던 저는 왜 하필 아시아의 나라인 한국이냐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한국을 한 번만 경험하면 모든 사고방식이 바뀔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더군요. 남편의 묘한 설득력에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고민을 거듭했고 결국 남편의 계획대로 한국으로 떠나는 약한 달간의 신혼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은 자신이 직접 신혼여행 가이드를 하겠다면서 현지 가이드도 필요 없다고 했고 결국 약 2주 뒤 저는 남편과 함께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별것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선입견을 모두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은 영국의 대표 공항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웅장했고 저는 남편인 마크에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끈질기게 한국으로 가자던 마크가 이해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공항 내부에 있던 식당들은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편의시설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공항 내부에는 식당은커녕 카페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배가 고파서 너무나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식당은 물론 카페와 은행 심지어는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공항 샤워시설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차분히 공항을 살펴보니 한국인들 누구나 그 편의시설들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한국으로 오자고 했다는 따뜻한 말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충격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의 신혼여행이었기에 짐이 상당히 많았던 저는 한국을 구경하는 것은 좋았지만 이제부터 이렇게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들고 관광을 하지라는 고민이 앞섰고 결국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마음에 잠시 공항 의자에 앉아 쉬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무슨 고민이 있냐면서 표정이 안 좋다는 말을 했고 저는 결국 한국은 좋지만 짐이 너무 많고 피곤해서 당장 관광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러한 저를 보며 위로는커녕 갑자기 행복한 미소를 보이더니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러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짜증이 솟구쳤는데요. 약 5분 뒤 큰 카트와 함께 등장한 남편은 뜬금없이 수동 카트에 저희의 여행 가방을 전부 옮겨 싣기 시작했고 저는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피곤함에 더욱 큰 짜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은 카트에 짐을 실으면 약 2시간 뒤 예약해놓았던 호텔에 짐이 전부 도착해 있을 것이라면서 믿기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짐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저의 눈에는 카트에 여행 가방 서비스라고 적힌 영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행의 모든 짐을 자동으로 호텔로 옮겨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나 한국으로 관광을 온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남편의 설명은 한국이 이렇게나 편리하고도 살기 좋은 나라였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은 생활에서 불편한 모든 것들을 서비스화시켜서 삶에 질을 올린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구성해놓은 상태였고 저는 아무런 짐이 없이 홀가분해진 자유를 느끼며 아마 하와이나 다른 휴양지였으면 짐 때문에 너무나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직 한국에만 있는 인프라 서비스라면서 인천공항을 세부적으로 구경시켜주었고 공항 내부 곳곳에 있는 편의시설들은 한국이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주었죠. 약 30분 뒤 공항 관광을 마친 저와 마크는 곧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 내부로 이동하기로 했고 영국에서부터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던 저는 벌써부터 한국의 기차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국의 기차나 지하철은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낡고 더러운 것은 물론 기차를 이용하는 영국인들까지도 시민의식이 아예 없어서 쓰레기를 기차 복도에 버리는 것이 기본인데 왜인지 모르게 한국은 다를 것 같다는 예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미 인천공항의 쾌적함은 영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깔끔했고 남편 또한 한국의 진짜 무서움은 편리하고도 쾌적한 교통 인프라에 있다며 철도 공무원이었던 저에게 더욱 한국의 선진국스러움이 강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정도 걸어서 기차역에 도착한 저는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영국의 허름하고 낡은 기차 정거장과 달리 한국의 기차역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편의시설이 가득했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기차역 내부 그 어디에서도 현장 예매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기차역 내부에서 오직 무인 키오스크와 휴대폰의 티켓 판매를 이용해 표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편리한 예매 방식은 영국에서 티켓 구매주를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삶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차역 내부에 있던 키오스크가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모든 외국어로 자동 번역된다는 사실이었고 실제로 영어는 물론 포르투갈 언어로까지 번역이 되는 모습에 저는 한국이 굉장한 글로벌 파워를 가진 국가라는 사실마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 시간이 걸리는 기차 예매가 한국에서는 단 1분이면 충분했고 남편은 이것 또한 한국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며 요즘 한국인들은 전부 자신의 집이나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열차 예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던 저는 한국의 기차역에서 근무하면 너무나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대부분 시스템들이 무인과 키오스크로 운영되고 있어서인지 인건비도 굉장히 절약되는 듯 보였거든요.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기차를 탑승할 때 승객들의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제가 제일 힘들었던 업무가 바로 영국의 열악한 치안 환경 때문에 승객들의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이러한 일련의 검사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마크에게 어째서 한국에서는 탑승할 때 승객들의 신체 검사를 하지 않냐면서 이러면 너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을 건넸는데 마크는 크게 폭소를 터뜨리더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데 무슨 신체 검사냐며 오히려 저를 놀리더군요. 영국에서는 몇몇 승객들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자신의 생활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잠깐 살펴보아도 한국의 기차 승객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저는 한국이 그때부터 천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탑승하기 직전 승객들의 신체 검사가 없으니 당연히 삼엄한 분위기마저 없었고 그저 누구나 편안하게 기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한국의 기차에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심지어 저희는 특이하게도 사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은 젊은 한국인 커플은 저희에게 한국의 전통 과자와 식혜를 주며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고 저는 영국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철도 직원으로 일할 때 제일 많은 컴플레인이 자신의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말과 들고 있던 기차표를 잊어버렸다는 컴플레인이었는데 한국 기차에서는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지도 휴대폰에 디지털 티켓들이 사라질 일도 없어서 더욱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분들은 너무나 따뜻하게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는 이것이 진짜 선진국 시민의식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군요. 약 2시간 정도 기차를 즐긴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하차하게 되었고 남편은 곧바로 한국의 길거리를 구경해보자며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던 저는 일단 호텔에서 샤워를 하고 나머지 관광을 하자고 했고 남편 또한 그게 좋을 것 같다며 저희는 곧바로 예약해두었던 한국의 호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호텔로 체크인을 하고 내부로 들어와 샤워를 하려던 순간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샤워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심지어 샤워실에서 나오는 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물에 석회가 끼어 있는 것은 물론 가끔은 벌레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샤워를 하려면 물을 욕조에 받아 놓았다가 2시간 정도 기다려 윗물을 사용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는 것이 기본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물을 틀자마자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고 남편은 한국에서의 삶이 제일 좋은 점이 바로 이러한 물의 수질이라며 저에게 냄새까지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의 물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고 특히나 더욱 좋았던 것은 틀자마자 바로 따뜻한 온수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집들이 물을 끓여주는 제품을 이용해 온수를 사용해서 샤워를 위해 온수를 사용하려면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샤워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화장실에서는 틀자마자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크는 그러한 저를 보며 혹시 발바닥이 이상하지 않냐는 질문을 건네왔고 그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기겁하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화장실 바닥에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고 영국의 차가운 화장실 바닥과 다르게 너무나 따뜻한 바닥 타일이 발바닥부터 전신으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샤워를 할 때마다 화장실 바닥이 차가워서 더욱 고통스럽고 불편했는데 한국의 온돌은 화장실까지 연결되어 난방을 이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샤워를 하는데도 불쾌한 한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수준 높은 생활 방식이 한국에서는 평범하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은 어떻겠냐며 깜짝 제안을 건넸고 남편 또한 일자리만 정리되면 곧바로 한국으로 오자면서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죠. 한국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생활 인프라가 이미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선진국 한국의 놀라움은 길거리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영국에서는 저녁 7시 정도가 넘어가면 혼자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데 이와 반대로 한국은 오히려 저녁에 더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러한 여유에 걸맞게 야외 공연과 야외 테이블의 서빙까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의 하루는 영국인들의 2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남편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급속성장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자체가 이미 선진국 마인드이기에 그 어떠한 나라도 한국을 따라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의 한국인들 그 누구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국에서와 달리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며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 후 한국에서 약 한 달간의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긴 저는 신혼여행의 마지막에는 사실상 한국인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편리한 삶에 녹아들고 말았고 그때부터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일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두 개월 정도만 영국에서 참아보자고 했고 저는 결국 한 달 뒤 다시 저의 근무지였던 영국의 철도 공무원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에서의 큰 감명을 받았던 저는 영국의 기차 근무지로 돌아오자 바꿔야 될 점이 매우 많이 보였고 결국 본사의 면담을 요청해 한국의 기차에서 보았던 여러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프로젝트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이고 기차 내부에서 공기청정기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한국 기차의 인프라를 믿지 않았던 본사 사람들은 신혼여행에서 제가 찍어온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자 기겁하며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최종 책임자분은 당장 기차 내부의 휴대용 티켓 구매와 전기 콘센트부터 도입해보자며 의욕을 보이시더군요. 물론 한국처럼 최신식 기차 시스템이 아니어서 도입을 하는 것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한국의 기차처럼 전기 콘센트 시스템과 간이 테이블을 도입하기 시작하자 저희 기차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향수에 빠져있던 영국인분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의 객실 기차가 한국의 기차 인프라와 굉장히 비슷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영국으로 관광을 왔었던 한국인 유튜버분께서는 영국에서 이렇게 편리한 기차는 한국 이후 처음이라며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시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한국의 시스템을 하나둘씩 도입하니 저희 기차는 입소문이 더욱 크게 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신혼여행에서 얻은 아이디어들로 승진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요. 약 두 개월 정도 일자리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던 저는 회사의 간절한 요청에 1년 정도 근무를 더 연장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그 사이 자신의 일자리를 한국에서 구해놓겠다면서 최종적으로 저희 부부는 한국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한국 서비스 시스템 도입으로 기차 탑승권 구매율은 7배 가까이 올라갔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노후의 삶을 위해서는 한국만한 선진국이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고 말았죠. 영국은 아직 한국에 비해 발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후진국에 가까웠고 결국 저와 남편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금은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장기 이민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기나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영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쾌적하고 안전하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으로 이민을 온 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선택의 작은 웃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영국에 있는 저의 고향 친구들도 국제전화가 와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기에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선진국 시스템은 절대 모를 것이라며 친구들을 한국에 직접 초대하기로 했죠. 약 3개월 뒤 저희 집을 방문할 친구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지금 오늘도 저는 선진국 한국에서의 삶이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여기 해외여행을 가기 전 고민에 빠진 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딸이 위험한 한국에 자꾸 가고 싶다고 우기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이 부부는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에도 며칠간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이 부부는 한국에 가게 된 후 한국에 더 길게 있을 걸 그랬다는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이자 영국에서 살고 있는 엘라스입니다. 저희 부부는 워낙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부라 연애 때도 결혼 후에도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물론 아이가 태어나고 자주 못 다닌 것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아이가 많이 크기도 해서 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11살이라 자기 주장도 펼칠 줄 알고 본인 의사가 아주 확고한 아이랍니다. 남편의 휴가를 앞두고 이번에는 조금 길게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딸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난리를 쳤죠. 케이팝에 빠져서 매일같이 흥얼거리고 영상을 보며 춤을 추던 딸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래 남편과 저는 휴양지를 가서 힐링을 하려고 했으나 딸이 온종일 한국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결국 한국을 가기로 했어요.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발리를 가려고 했던 미련이 살짝 남아서 아쉽긴 했지만 애가 저렇게 가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부모는 자식 바보잖아요. 남편이 예약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기에 맡겨두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코앞에 두고 슬슬 가족들의 짐을 싸기 시작했죠. 짐을 다 싸고 여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티켓을 보니 발리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으니 한국은 다음에 가자는 거 아니었냐며 발리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예약을 했다고 했죠. 이걸 애가 알면 울고불고할게 뻔했기에 당장 대책이 필요했어요. 숙박을 두 곳으로 나눠서 예약을 했는데 첫 번째 숙소는 이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취소하면 너무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숙소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런지 큰 손해가 없었고 취소가 가능했어요. 결국 한참 고민을 하던 끝에 번거롭고 귀찮지만 저희는 발리에서 3일을 머물고 그 뒤에 한국에서 3일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급히 모든 일정을 바꾸고 예약을 했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한편으로는 속이 아주 시원했어요. 그리고 가고 싶던 발리도 갈 수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먼저 첫 번째 여행지인 발리로 떠나게 되었어요. 발리는 워낙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도착하자마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새벽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호텔로 이동을 했고 체크인 대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체크인이고 사람도 분명 별로 없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했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이미 애가 지쳐있었고 배도 고프고 자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대기하다 한 시간가량이 되었을 때 도저히 못 참고 가서 따져 물으니 오마이갓을 외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가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본인들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너무 피곤했기에 체크인을 서둘러 달라고 말을 한 뒤 룸 배정을 받았죠. 저희는 아이와 함께 머물 거라 당연히 흡연이 불가한 룸을 택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직원을 호출했고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말을 하니 잘 모르겠다고 했죠. 더 말다툼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룸을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 현재 남는 객실도 없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말을 했어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우선 오늘은 여기서 잘 테니 내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급히 환기를 시키고 애가 너무 배고프다고 하기에 룸 서비스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메뉴마다 전부 불가하다고 했죠. 한 다섯 번을 그렇게 말을 하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가능한 메뉴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다 가능하니까 원하는 메뉴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발리의 운영 시스템이 정말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죠. 메뉴란 메뉴를 다 부르니 한두 개 정도가 가능했고 주문을 했어요. 배고픔과 피로감에 너무나 힘들어하던 아이는 졸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 짐을 풀었습니다. 설마 너무 늦게 오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세상에 한 시간이 지나도 룸 서비스는 오지 않았죠. 다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왜 아직도 오지 않냐고 물으니 곧 갈 거라는 대답만 했어요. 무려 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애는 결국 잠이 들었고 저희 부부 역시 기다리다 지쳐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미 조리 중이라 취소가 불가하다고 했죠. 이도 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두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 이른 오전쯤 먹고 겨우 잠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버린 시간만 무려 세 시간이었고 여행의 첫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털어냈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내내 불평불만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결국 저의 손해니까요. 그러나 발리는 정말 최악이었죠. 아이를 데리고 관광을 하러 길을 나섰는데 온 길거리에 담배 연기가 가득했고 애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도가 거의 없는 느낌이라 애를 데리고 걷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는데 차나 오토바이들이 좁은 길이든 뭐든 너무 막 다녔습니다. 애가 더 어렸다면 유모차를 끌어야 했을 텐데 발리에서 유모차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구나 싶었죠. 그나마 해변가에서 놀 때는 행복했고 호텔 내 수영장에서 놀 때는 즐거웠어요. 그거 말고 발리는 여행을 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행을 할 때면 늘 행복함에 미소 짓고 사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 바쁜 저희 가족이 난생 처음 사진도 찍지 않고 멍하니 있다 왔던 곳이죠. 하루빨리 한국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한국도 이러면 어쩌지 걱정되었어요. 발리에 너무 실망을 하기도 했고 지나다니면서 소매치기 위험도 있었기에 정말 지겨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너무 긴장하면서 다녀서 그런지 피로도가 높았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넘어간 저희 가족은 경계를 하며 다녔습니다. 한국이 처음이기도 하고 발리에 이미 당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뭔가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조금 놀란 게 공항 택시를 타려고 가는 길에 보니까 어떤 한국인들이 본인들의 캐리어와 짐을 길가에 그냥 두고 흡연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저걸 다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런 대범한 행동을 하냐며 경악을 했죠. 저희에게 봐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혹여나 짐 전체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스러워 저희 부부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네요. 더 놀라운 것은 흡연을 하고 오는 동안 그 짐을 손 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관광 온 외국인들까지도 말이죠. 영국이나 발리였다면 저 짐은 이미 사라지고도 남았을 텐데 한국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공항 택시를 이용하니 정말 편하게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짐도 알아서 다 실어주셨고 무슨 책자 같은 것을 주셨는데 근처 관광지라며 한 번 보라고 했죠. 친절함에 감동을 했어요. 건네받은 책자를 보면서 주변 관광지 중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들을 고르고 있는데 기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할 때 이런 곳을 가면 좋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덕분에 관광지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을 하니 호텔리어가 나와서 짐을 받아줬고 체크인을 곧바로 해줬어요. 한 시간이나 기다렸던 발리와는 정말 달랐죠. 체크인이 신속하게 끝나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한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지 한참 고민을 하던 끝에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애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저희 부부가 오히려 더 신났던 곳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는지 머무는 내내 너무나 황홀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을 가든 시설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아쿠아리움 역시도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한참을 구경하고 또 구경하는데 놀거리도 많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어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밤이면 도시의 생기가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한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의 밤은 또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하고 반짝 빛나는 도시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경우 밤이면 온 거리에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걷다 보면 쓰레기들이 발에 치이는 것은 늘 있는 일인데 한국은 낮이든 밤이든 쓰레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거리 자체가 깨끗했는데 이런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부러우면서도 대단했어요. 인프라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딜 가도 편했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사려고 할 때 편의점에 가면 다 있었는데 그런 편의점이 곳곳에 있기도 했고 대부분 24시간 운영 중이라 언제든 방문할 수 있었죠. 음식점들도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서 언제든 식사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에 정말 편했습니다. 우선 한국은 흡연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절대 길거리 흡연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와 함께 길을 걷기에도 좋았고 어딜 가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았죠. 키즈카페라는 곳이 있기에 가봤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천국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도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들이 노는 동안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죠. 이왕 한국에 온 거 한국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키즈카페에서 1시간 조금 넘게 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했던 것이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 입장에서 저희 애는 서양인이고 너무 낯설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소통도 불가하니까요. 그러나 한국 아이들이 영어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애보다 어린애도 영어로 말을 하며 함께 노는데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늘 저희 딸에게 사람을 조심하라고 교육했고 특히나 외국인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영국은 치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을 경계하지도 않고 저렇게 관대한 것에 놀라웠어요. 심지어 애들 부모가 지켜보고 있는데 웃으며 바라보는 모습에 부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치안이 정말 우수했어요. 짐을 두고 나갔다 와도 없어지지 않았고 소매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곳곳에 CCTV뿐 아니라 블랙박스 등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찾을 수 있었죠. 이런 곳에서 사는 한국인들이라 딱히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아예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죠. 한국인들은 배려와 질서 그리고 예의가 습관처럼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화장실만 가도 알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 사람이 많으면 알아서 한 줄 서기를 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나가는 사람에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딱 줄을 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새치기 하는 경우도 전혀 없었죠. 다만 제가 아이 손을 잡고 화장실 줄을 섰는데 제가 아닌 딸아이가 용변을 볼 거였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 애가 많이 급하다며 보챘어요. 그러자 바로 다음 순서였던 한국인이 아이를 먼저 보내라고 양보를 해줬죠.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는 듯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있으면 아이를 위한 배려를 당연하게 해주는 한국이라. 놀라웠어요. 아이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높았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어디를 가냐며 말을 걸어줬고 길을 찾아주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디서 만나든 친절하다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길거리만 깨끗한 것도 아니었고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등 내부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청결했죠. 한국 여행을 하면서 저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영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한국을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영국은 아직도 발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시민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한국의 이런 문화와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영국이 가장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한국의 문화를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제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조심해라 피해라 말도 섞지 말아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조심하라고는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보다 영국인이 더 나쁜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국을 갔다 온 뒤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죠. 제 사고방식이 달라진 것처럼 남편 역시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한국처럼 예의범절과 질서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우리부터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보자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배웠던 그 문화처럼 영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한국을 갔다 오고 난 뒤 한국에 반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갈 거라며 그렇게 시켜도 하지 않던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아직 먼 훗날이지만 만약 딸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간다면 온 가족이 함께 한국에 들어가서 살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휴가도 한국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제시카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 저는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이가 넉넉해서 여유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3대가 먹고 살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두 분이 정말 화목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두 분이 정말 화목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그래서 저 또한 서로 조건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결혼을 하는 게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돈 많고 능력 좋은 미국인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뛰어난 자산가였기 때문에 집안을 보라는 말도 항상 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제게 뜻밖의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인 남자친구였어요. 취미가 피아노 연주여서 연주회를 자주 가고는 하는데 친구가 참석한 연주회에서 현재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유학 온 남성으로 친구가 이어준 덕에 4년째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저와 아주 잘 맞는 연인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더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부럽다며 행복해 보인다며 제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제시카, 하지만 너는 돈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했잖아. 그게 네 꿈이라며.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 남자가 아니면 결혼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학생이면 당연히 돈도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제 남자친구는 저와 대화도 아주 잘 통했고 같이 있으면 웃음 만날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준수한 외모와 훌륭한 인품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어차피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되고 사랑은 어떤 조건이든 다 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와 미래를 그리고 싶어졌다면서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받으니 정말 정말 좋았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는 대답을 내놓았고 결혼 준비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어요. 제시카, 한국에 가지 않을래? 부모님께 제시카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너무 좋아. 나도 부모님 꼭 뵙고 싶었어. 인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전부 한국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약 2주간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야? 적어도 미국 미시간주 트로이 같은 도시 정도는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미리 사전 조사를 해보니 한국에도 서울이 아니어도 대전, 부산, 광주처럼 큰 도시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예 정보를 모르고 가도 설레는 여행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가서 남자친구와 끝내주는 휴가를 즐기고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아주 큰 일이었지만 제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게 더 설레는 일로 다가왔죠. 저와 남자친구는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도 아주 좋았어요. 미국 항공사와 견줄 만큼 정말 좋은 곳이었죠. 장시간 비행을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럭셔리한 분위기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한국이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사진을 막 찍자 남자친구는 뿌듯하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시카 그렇게 좋아. 미국은 더 화려하잖아. 뭐가 신기해. 저와 남자친구는 인천이라는 도시로 들어가 하루 묵었습니다. 정말 끝내주게 멋진 호텔이었어요. 제가 호텔 이곳저곳을 누비니까 남자친구가 다음날 긴 시간 이동해야 하니까 미리 쉬어두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텔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결혼 후 꼭 한국에 다시 한번 오자며 졸랐습니다. 다음날 호텔을 떠날 생각에 아쉬웠지만 한국에서 보낼 2주일이 너무 기대됐습니다. 우리 이제 뭐 타고 가냐고. 어디로 가냐고 제가 쉴 새 없이 묻자 남자친구는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예약했다며 제 손을 이끌었어요. 버스도 엄청 넓고 좋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럭셔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할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한국에서 몇 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즐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남자친구도 저에게 한국 부모님이 있는 곳에 집을 사서 종종 놀러 오자고 말을 하고는 했으니까요. 갑자기 버스가 어느 곳에 들어가 멈추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깨워서 왜 버스가 멈추냐고 물었고 남자친구는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거라고 잠깐 내리자고 했습니다. 제시카, 뭐 좀 먹을래? 휴게소에 맛있는 거 많아. 저는 긴장한 탓에 거절했지만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 마음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핫바, 핫도그, 감자 등 다양한 음식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 사달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정말로 다 사주었어요. 또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 기계가 있어서 해보자고 했더니 같이 해주었습니다. 게임하는 제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주었고요. 이런 게 제 남자친구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자인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잘해주는 남자친구는 잘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를 부러워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2시간 이상을 달리고 있었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언제 내리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었고 남자친구는 곧 내린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곧 내릴 수 있었는데요. 여기 어디야? 대전이야, 제시카. 하, 대전!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찾아본 그곳이었어요. IT 과학 도시로 유명한 곳 일하기에 더 관심이 갔어요. 또 엄청나게 큰 도시여서 젊은이들도 많이 살고 편의시설이나 문화생활 거리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디로 가면 되냐고 부모님이 데리러 나오시냐고 물어보았는데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버스 한 번 더 타고 가야 해. 버스라고 하기에 트램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탔던 버스와 똑같이 생긴 버스에 저를 태우더라고요. 대체 어떤 곳에서 자란 것인지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사냐고요? 그러자 난생 처음 듣는 지명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은 그 지역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하는 시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뭔가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친구에게 본가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은 거겠지만 적어도 유학생이면 대전에는 살 줄 알았어요. 저는 왠지 말할 기분이 아니어서 남자친구와 버스 안에서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가 피곤한 줄 알고 배려해 주는지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어쩜 그의 배려심은 정말 좋았지만 이럴 때면 눈치 없는 남자친구가 미워졌습니다. 저희는 또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버스로 오는 내내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최악이었어요. 물론 초록색의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논과 반만이 있어서 끔찍했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도 도시 생활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시 체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아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멋진 주택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했을 뿐이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런 시골에서 종종 생활하자고 제안하다니 남자친구는 가볍게 말한 것일 테지만 정말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속 참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말이죠. 저와 남자친구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커다란 짐을 가지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장시간 이동한 탓에 피곤해서 지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눈치도 없이 자기 부모님이 터미널 앞까지 태우러 왔다면서 어서 나가자고 재촉하더라고요. 당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도 했고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부모님이니 만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파란색 트럭이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딱 보기에도 낡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집안에 대해서 모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씀씀이가 저와 비슷했고 한 번도 돈 문제로 저를 속상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고급 레스토랑과 파인다이닝에 가고는 했고 기념일에는 명품백을 척척 안겨주었어요. 제가 더 많이 선물했지만 제가 선물한 만큼 그는 저에게 무언가를 안겨주려고 했죠. 그래서 집안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었죠. 당연히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일 거라고 가늠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트럭에 타고 있었습니다. 단일을 하고 왔는지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 오기 전에 바짝 공부한 탓에 아버지의 인사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표정 관리를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이 좁은 트럭에 남자친구와 몸을 구기고 타야 한다니 벌써부터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소중한 짐들을 트럭 짐칸에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캐리어였기 때문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왕 온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휴게소에서 먹은 것들을 전부 토해냈으니까요. 너무 서럽고 괴로웠습니다. 마치 사기 결혼에 당한 느낌이었어요. 오는 내내 논과 밥 밖에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상한 냄새까지 났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무슨 냄새냐고 묻자 소똥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최악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아주 반가워했지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이름이 제시카? 맞아요. 저는 완벽하게 존댓말을 구사했습니다. 다들 한국어 너무 잘한다며 칭찬해 주었지만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밥을 함께 먹자고 하더라고요. 속이 안 좋아서 가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분위기 좋은 한식집에 데려갈 줄 알았는데 집에서 해먹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준비하고 있을 때 뒤에서 뭘 도와드려야 하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푹 쉬고 있으라고 저를 말렸어요. 저는 그때 남자친구를 잠깐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제시카 우리 부모님 어때? 엄청 좋으신 분들이야. 그런데 자기 이게 말이 돼. 뭐가 불만이야? 이런 시골에 살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나 당황스러워. 저는 이곳에 와서 느낀 감정을 다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편의점도 없는 시골이라니. 제가 그렇게 따져묻자 읍내로 나가면 다 있다고 저를 말렸어요. 그건 그거고 속았다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고 말하니까 남자친구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속였다는 건데? 내꼬 파혼해.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침착하지 못해? 남자친구는 진정하라며 저를 달랬고 저는 어떻게 진정하냐며 날뛰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에게 밥을 먹으러 들어오라며 불렀습니다. 저희가 영어로 차분히 싸우고 있어서인지 남자친구 부모님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맑은 얼굴을 보니 괜히 죄송해졌습니다. 상에는 화려한 반찬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TV에서 보고는 했던 웬만한 한식집보다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자친구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맛있다면서 이름이 뭐냐고 하자 소고기무국과 고사리무침이라고 했어요. 또 제가 와서 불고기를 했다며 잔뜩 퍼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불고기가 이런 맛이었다니 이제야 먹게 된 게 후회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또 이건 뭐냐고 묻자 쑥떡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콩물이라는 걸 주웠는데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커피만 달고 살았던 제게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먹기만 하자 남자친구는 제게 언제 화냈냐는 듯이 웃고 있더라고요. 또한 남자친구 부모님 표정이 너무 따뜻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너무 겉모습과 환경만 보고 판단한 건 아닐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밥을 다 먹자마자 거짓말처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긴장이 다 풀린 것 같았어요. 일어나니까 속도 정말 괜찮아졌고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찾아 밖으로 나갔고 남자친구는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뭐하냐고 묻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불멍이라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산이어서 그런지 일교차가 심해 날이 살짝 추웠는데 잘됐다 싶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옆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어둡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답다 이곳. 그치 나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할 줄 알았어. 그제야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더 어린애처럼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억지를 부린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 조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으면서 제가 한 말을 스스로 못 지킨 셈이었죠. 저는 불멍이라는 것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과거 서울에서 알아주는 음식점을 할 만큼 부자였다고 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동생들을 전부 유학 보내거나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낸 후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를 지으면서 둘만의 행복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전했어요. 내가 너무 단면만 봤나 봐. 그리고 부자가 아니어도 나는 자기를 사랑했을 거야. 저는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산속에 들어가 반딧불이를 봤습니다. 반딧불이는 이 지역에 알아주는 명물이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너무 망가져서 옛날에 비하면 희귀했지만 여전히 출연한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반딧불이가 꼭 저희의 사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자기. 내가 너무 무지했어. 사람은 다 실수하고 살아. 그리고 오히려 나는 자기에게 고마워. 배경 신경 안 쓰고 만나줘서. 저는 남자친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매체에서 한국의 대도시들만 비추줘서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한국의 시골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를요. 제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12월에 결혼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서울이 아닌 남자친구 부모님이 있는 지역에서 한국 전통 혼례식으로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걸 회개하며 남자친구에게 정말 잘해주며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세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여기 신혼여행을 떠나는 프랑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얼굴은 신혼여행으로 인한 들뜸과 설레임이 아닌 불만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남편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이 프랑스 여성은 신혼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파혼을 하고 싶단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떠났던 그들의 결정은 평생을 추억할 만한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막 결혼해 알콩달콩 살고 있는 프랑스인 미아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과정은 정말 끔찍했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기억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기 싫어했지만 결국 돌아와서는 사랑하게 된 셈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아주 놀라운 일들과 한국인들의 예술적 재능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또 저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깨부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면 좋겠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랑스인 강사와 결혼했는데요. 그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독학으로 한국어까지 배웠다가 강사가 된 케이스였고 그에 비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그와 사귈 때 데이트를 하는 내내 한국에 대한 문화 이야기를 했고 극찬했음에도 저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프랑스가 우월하다는 사상에 빠져 있고 특히 동양은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 또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 인생 최대 로망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소녀였을 때부터 꿈꿨던 중대한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 또한 신혼여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으로 평생 부부로서 살아가게 된다며 두 분이 심각하게 싸우더라도 신혼여행을 생각하면 풀릴 만큼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저는 미래 남편이 생긴다면 아주 아름다운 나라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신혼여행을 만끽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한민국에 가자며 그곳에는 휴양지와 아름다운 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며 설득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나라들은 그리스나 이탈리아였기에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여러 나라를 두고 왜 단조롭고 따분한 대한민국에 가는지 심지어는 휴전국가인 곳에 가는지 이해가 안 갔죠. 아무리 제 남편이 한국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평소 사이가 정말 좋았지만 그 문제로 의견이 달라서 몇 날 며칠을 다퉜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이야? 거기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해? 다시 생각해봐. 그것도 옛말이지. 거기 정말 아름답고 안전한 나라야. 왜 내 의견은 존중 안 해줘? 나는 좋은 휴양지에 가서 자기랑 추억을 쌓고 싶은 거야. 저는 울먹거리기까지 하면서 정말 가기 싫다고 했지만 남편은 천하태평하게도 분명 저도 한국이 마음에 들 거라고 장담한다며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 사비로 다른 나라 데려가겠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이탈리아든 그리스든 하와이든 전부 데려가겠다며 한국에 꼭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이니까 더 신중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남편이 완강했기 때문에 저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삼각대랑 카메라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한국에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그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제게 한국 어디를 가도 삼각대와 카메라 정도는 구입할 수 있다며 달래주었지만 이미 기분이 좋지 않아서 사진 같은 거 찍지 말자고 말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시설에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곳과는 다르게 정말 크고 최신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지만 이미 안 좋은 기분에 흠뻑 취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프랑스니스라는 도시에만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서울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서 저 멀리 있는 경주라는 도시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잠깐 쉬고 있는데 남편이 야경을 보고 싶다며 자꾸만 나가자는 거예요. 나 솔직히 여행할 기분 안 들어. 혼자 나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신혼여행 온 거잖아. 몰라. 우리 사진도 못 찍게 생겼네. 그것만 기대하고 왔는데. 사진을 왜 못 찍어? 요즘 휴대폰 카메라도 엄청 좋아. 한국 엄청 예쁠 텐데 정말 안 나가. 다 여기까지 와서 한국을 찬양해야겠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휴대폰 그렇게 손에 쥐고 나갈 거야?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할래? 제가 강박적으로 불안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낯선 나라이고. 아무리 남편이 한국을 좋아한다 해도 저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특히 같은 아시아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여행을 하다가 소매치기에 당했다거나 숙소 안 캐리어까지 털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캐리어에 걸린 자물쇠까지 뜯어간다는 말을 듣고 놀랐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캐리어에 자물쇠를 채우자고 해도 듣지 않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니지 말고 가방 깊숙한 곳에 넣고 다니자고 해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자기가 드라마와 유튜브에서 봤던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면서요. 모두 친절하고 젠틀하고 치안도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 파혼을 하든 아니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사람들을 믿고 심지어는 제 의견도 들어주지 않는 남편과 미래를 꿈꾸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일단 오기는 왔으니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계속되었고 의미 없는 서울에서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남자랑 부부로 잘 살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중에 기차를 타고 경주로 이동하는데 KTX라고 불리는 이 기차가 정말 빠르고 시설이 좋더라고요. 남편이 한국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는 됐습니다. 기분이 살짝 풀렸지만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경주에 있는 박물관에도 가고 유적지에도 갔습니다. 자전거도 탔어요. 그렇게 싼 가격에 탈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제 생각보다 유구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곳곳에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아름다웠고 한국식으로 꾸며놓은 카페나 식당도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문화를 이렇게 잘 지켜오기가 힘든 것을 잘 아니까요. 제 생각보다 길거리도 정말 깨끗해서 다시 놀랐습니다. 제 상상 속 한국은 후진국에 가까웠으니까요. 쥐가 기어 다니거나 쓰레기도 여기저기 버려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깨끗했고 군데군데 꽃도 심겨져 있더라고요. 거리 미관의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에 시선을 두지 않고 애써 프랑스로 돌아갈 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이지만 남편에게 거봐 내 말이 맞았지. 한국 진짜 볼품 없지. 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이미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경주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경주는 서울에 비해 핵심적인 도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역사가 담긴 곳이라 그런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자연 친화적인 길거리와 전통적인 미관, 평화로운 분위기까지. 마침 날씨가 정말 좋고 풍경이 너무 예뻐서 제 남편과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유적지 앞에서 한국 전통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커플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그 앞에서 머뭇대자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우리도 찍어달라고 부탁하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저희의 휴대폰을 들고 온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기가 무서웠어요. 그냥 안 찍을래. 삼각대랑 카메라 두고 온 건 내 잘못이니까. 결국 여행이 엉망이 됐네. 풍경에 심취해 있으면서도 남편에게 톡 쏘듯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들에게 다가가 부탁하고 있었고 그들은 웃으면서 흔쾌히 저희에게 포즈를 취할 것을 요구했어요. 저희에게 영어로 자연스럽게 웃으라며 말을 걸며 여러 번 찍어주더라고요. 언제 휴대폰을 가지고 튈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던 저도 점점 편안해졌고 정성스럽게 저희를 찍어주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정말 프로 포토그래퍼들이 찍은 것 같은 실력이었어요. 그제야 당시의 풍경, 날씨,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 남편과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온 건데 제가 내내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한국에서 느낀 행복함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남편을 껴안았는데 커플 중 남성이 자신의 DSLR 카메라로 저희를 찍어주었어요. 저희 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요. 그러면서 몇 장을 더 찍어주고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프로 포토그래퍼가 찍은 웨딩 화보인 줄 알았어요. 살짝 노을진 하늘과 유적지의 풍경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저와 남편의 모습은 눈물 나게 아름다웠어요. 제가 사진 작가냐고 묻자 그냥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다면서 저희에게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잘 나와서 이대로 지우기에는 아까우니 원본을 보내주겠다면서요. 이메일을 알려주면서도 너무너무 신났어요. 아이가 된 것처럼 방방 뛰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 한국인에게도 고맙다며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 한국인은 저희에게 혹시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첨성대에 갔다가 여기서 저녁에 산책을 하고 이틀 후 바다가 있는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알겠다며 좋은 시간 보내라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희는 황리단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그날 밥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안 좋게 본 것 같다고. 다음에 여행 오게 된다면 또 오고 싶다고요. 그리고 숙소가 있는 곳으로 다시 향했죠. 유적지에서 노을 찌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산책하러 나가자고 졸랐고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남편과 대화하며 걷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왔습니다. 어제 사진을 찍어준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아는 척을 하자 그 한국인이 만날 줄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품 안에 무언가를 안겨주었습니다. 종이봉투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며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전날 찍은 저희 사진이 인화되어 있었어요. 화질도 정말 좋았죠.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갔으면 좋겠어서 당장 인화해왔어요. 어제 이야기해보니까 여기로 다시 온다고 하길래요. 그 순간 저는 그 한국인에게서 다정한 진심을 보았습니다. 낯선 나라로 여행 온 외국인이어서 잘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저와 제 남편을 생각해 주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퀄리티도 엄청나고 저희를 위해서 정성껏 찍은 게 느껴졌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혹시 돈을 얼마나 줘야 할지 물었지만 화들짝 놀라면서 돈은 필요 없다고 자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벙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느꼈던 감정 남편에게 짜증내던 것들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감정 한국에 대한 편견 온갖 감정과 미안하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괜찮다면 경주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괜찮다며 막 거절을 하다가 한국인이 정말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인은 사실 어제 우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쓰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상황상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자신도 안다며 그래서 한국에서 안 좋은 기억만 안고 가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자신이 오지랖 좀 부리겠다고 생각했대요. 또 본인은 과거에 친구 부부의 웨딩 스냅 사진도 찍어준 적이 있다면서 실력은 보장되어 있다며 웃는데 정말이지 너무 감동받아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자 따뜻한 커피 한 잔 정도만 사달라며 웃더라고요. 저희 둘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서요. 사실 어제 본 여자가 제 여자친구예요. 저희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건 핑계고 겸사겸사 가이드를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보통 외국인들은 서울이나 제주도에 잘 머무는데 경주로 온 건 뜻밖이라며 경주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또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면 프랑스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결국 저희는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저희도 그 한국인 커플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그 남성은 저번에 함께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도 데리고 왔고 저희는 넷이 정말 잘 놀았어요. 알고 보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 주제도 잘 맞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알던 친구인 것처럼 다음 날 내내 경주 곳곳을 다양하게 다녔습니다. 커플 중 남자는 차가 있다며 드라이브도 시켜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혼여행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경주에서 한복을 빌려주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커플 덕분에요. 그날 밤 저희는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제가 한국에 느꼈던 감정과 제가 무지했기에 저지른 실수 그리고 처음에 한국 사람들을 의심했던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고백하는 기분이었어요. 인간이라면 편견은 가지기 쉽지만 그걸 인정하고 깨부수는 과정이 더 어려운 건데 미아는 그걸 했네요.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제게 큰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이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프랑스에 놀러 가겠다며 웃었지만 저는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웃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국에 오자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들과는 한여름밤 꿈같은 추억을 나누었고 아쉽지만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남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모든 한국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기억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한국 오길 잘했지. 응, 정말로. 또 오자. 꼭. 저와 남편은 프랑스로 돌아가 홈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나눠주기 위함이었어요. 한국이 그리워서 어색하게나마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 레시피를 찾아 차렸습니다. 다들 프랑스 요리는 지겹도록 먹었을 테니까 한국 요리를 알리고 싶었어요. 또 저희는 집안 곳곳에 한국인 남성이 찍어주었던 사진을 걸었어요. 작은 전시회인 셈이었죠. 집이 화사해지고 저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들이 선물한 건 사진이 아닌 인생의 교훈과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홈파티에 놀러 온 지인들은 보자마자 이게 뭐냐고 너무 아름답다고 놀랐습니다. 누가 찍어주었냐고 묻기에 그냥 일반 남성이었다고. 사진을 어부로 삼고 있지도 않다고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며 놀라기도 했어요.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사진을 본 저희 엄마와 아빠도 너무 아름답다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죠.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도 꼭 나중에 한국에 가자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가 고작 이 사진과 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꿀지는 미지수이지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경험해보고 느꼈으니까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과거의 저 같은 분들께도 꼭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해 경험해보세요. 한국에 seule 할아버 Laser